여기 임 여사도 그냥 간 자만 있지 말고 노래 한 자라 캐지? 실력이 없어서 빠져있는 걸 뭐하러 찔러요. 이럴 때 모르는 척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. 에이,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뭐 허구한 날 뭐 뽁짝 듣는다고 그냥 엽사통 같은 거 꺾고 다니더만 뭐. 아, 오늘은 좀 목도 안 좋고요. 컨디션이 영 별로가서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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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자, 제부터 100점 나온 사람은 제가 쿠폰 소비. 저 쿠폰이라면은 설마 커피 쿠폰은. 에이, 무조건 소원 쿠폰. 뭐든 다 되나요? 업무 변경됩니까? 보너스 되나요? 보너스? 어떤 소원이든 무조건 내가 하나 들어준다. 약속. 아유, 공주 넣어라, 공주 넣어라. 야, 뭐. 이거 하면 다 리트야, 이거. 내 말, 내 말 쥐는 거냐. 고생할 때. 네. 어? 어떻게 주는 거야? 어떻게 주는 거야? 어떻게 하는 거야? 좋아. 좋아. 한 번 보면 두 번 떠보고 싶어. 두 번 세 번 번 너를 더 안고 싶어. 너와 걷링걷링 손에 끼고 사. 함께 이루고 싶어. 맨날 봐도 맨날 더 좋아져. 두 번 세 번 날 모를 보지고 가도. 마치 creepy, creepy 꿈을 꾸는 듯. 생각만 해도 난 미소가. 좋은 거. 그나저녁 손에 들어. 우리 아 또 구경해봐. 영원히 내 말씀해 주. したい! 한 번 세 번 혼내대요. 애 reminds me of you. 우리 아이젠의 노래. 우리 아이젠의 노래. 제 Messi. 미안해. 우리 아이젠의 노래. 우리는 오늘의 곡을 받지 못 알게 돼. 우리 아이젠의 노래. 내 꿈결같은 넌 나랑 Miss Got You